리퍼를 깔고 리퍼를 사용하는 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리퍼를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띄웁니다. 띄우고 나면은 여기에 채널을 하나 만들죠. 그래서 insert new track 이라고 쓰고 난 다음에 그럼 여기 이게 나오죠. 그럼 여기에서 FX 를 눌러주면 FX 중에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VST에서 리얼리 이큐를 하나 걸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목소리가 남자니까 와이드 메어 보이스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EQ 를 지금 설정 했죠. 그리고 요게 있는데 record arm 이라는 것, disarm 이라는 것은 녹음할 준비가 되었냐 이거죠. 이렇게 녹음할 준비를 했어요. 녹음할 준비를 하고 난 다음에는 녹음 버튼을 눌러주면 되는 거죠. 자 이때 이것이 녹음 버튼이 되는 거죠. 자 그러면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녹음이 시작되고 있습니다. 녹음이 끝났습니다. 끝날 땐 당연히 이걸 눌러주면 되겠죠. 또 일시적으로 멈추고 싶으면 이걸 누르고요. 그리고 다시 진행하고 싶으면 이렇게 눌러주면 되겠죠. 멈추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. 그리고 난 다음에 마우스로 가서 이렇게 클릭해서 실제로 녹음된 것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이 나오겠죠. 녹음이 시작되고 있습니다. 녹음이 깨끗하게 된 거죠. 자 이렇게 녹음할 수 있습니다. 리퍼가 무료는 아니에요. 그러나 어느정도 써보고 난 다음에 쓰면 되는 거죠. 그리고 가격도 큐베이스나 이런 것보다 상당히 싸기 때문에 물론 뭐 크랙 버전을 구한다면 할 말은 없는 건데 비용적으로 볼 때는 일단 싸죠. 이렇게 해서 리퍼 최신 버전을 살펴보았습니다. 이렇게 해서 리퍼 최신 버전을 살펴보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